안녕하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튜브 러브에다토 채널은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하나마다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바야 힘내라. 시바 아직 살아있는 후, 형이 된장 발라줄게. 콕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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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방송하는 분들에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엘가토, PC 주변기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커세어를 아실텐데요. 커세어와 한몸인 브랜드이고 방송용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엘가토 장비를 좋아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장르 특성상 방송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장르 쪽에 방송을 하는 분들이라면 화면 전환이라던지 혹은 리액션 등 시청자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효과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방송 중에 일일이 찾아서 적용시키는 건 조작에 번거로움도 있고 잘못하면 방송의 흐름을 끊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엘가토 스트림덱 같은 주변기기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필요한 설정을 키마다 지정해놓고 특정 상황에서 단축키를 사용하듯이 눌러주면 바로 방송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스트림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잠깐이지만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손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죠. 만약 방송에서 두 손이 이렇게 자유로워야 한다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버튼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또 괜히 흐름을 끊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 영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두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보시면 카메라는 계속 전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엘가토 스트림덱 페달이 바로 이런 사용성을 가진 제품인데요. 제품 구조는 단순합니다. 마치 레이싱에 있는 페달과 비슷한데요. 총 3개의 페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상단으로 C타입 USB 포트가 있고 이를 통해서 PC와 연결됩니다. 페달의 압력은 함께 동봉된 스프링을 통해서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미드, 하드 세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자세라든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되겠죠. 또 양쪽 페달만 사용하고 중앙 페달은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엘가토 스트림덱을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가토 스트림덱 소프트웨어는 방송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트림덱 페달도 스트림덱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엘가토 캡쳐보드 뿐만 아니라 OBS 스튜디오와 엑스 스플릿 그 외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페달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플러그인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페달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방송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편집 프로그램을 쓴다고 하면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지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디바이스는 제품 자체만으로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용자 개개인이 느끼는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 나 저거 꼭 필요했는데 라든지 이렇게 쓰면 좋겠네 라는 부분에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뭐 저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또 앵글 전환을 하는 부분을 계속 보여드리는데요. 만약 라이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리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의 화면 전환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사용하는 프로그램마다 키 지정을 프로필로 저장해 놓으면 사용 환경에 따라서 프로필을 변경해가며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현재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11만 9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방송용 장비 쪽으로 가면 가격대가 다들 좀 합니다. 특히나 엘가토 같이 홈스튜디오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브랜드면 아무래도 좀 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하고 또 사용성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제품이 제공을 해주는 편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러비다촌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